영암 내동리 쌍무덤에서 최근 마한시대 최고 수장의 유물로 추정되는 물품이 발굴됐습니다. 특히 국보 295호 금동관에 장식된 유리구슬과 유사한 물품이 출토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나주와 영암 등의 마한시대 고분이 164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밭이나 건물 부지로 사용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마한 고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사전에 땅주인들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주와 영암에서 다섯 번째 진행하고 있는 마한 축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7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쓰는 만큼 통합하거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주와 영암이 축제 통합 원칙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전라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축제 통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통합 부분을 영암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주에서는 아직까지 통합에서 개최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했다고 알고 있고요. 통합에 관해서는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나주에서 협의를 안 했는데 나주에서 한번 만나서 통합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한 축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대문화권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정부 예산 확보도 필요한 상황. 진도와 해남 그리고 전라남도가 명량 대첩 축제를 함께 진행하는 만큼 마한 축제에 대한 방향성 확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